아, 저 때가 제일 재밌어. 와,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, 이거. 잘 던져야 돼, 잘 던져야 돼. 원지, 잘 던져야 돼. 우와. 야. 바로 가는 거야. 아, 싱가포르가 안 돼요, 싱가포르가 안 돼요. 싸우디올 것 같은데? 럭키 세븐. 7, 5만. 와, 궁금해. 5만 궁금해. 7, 5만. 직항이 없네요. 저기 유일하게 직항이 없는 데였잖아. 직항이 없는 데였잖아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이래서 주사에 던질 때 말하면 안 돼. 가기 싫다는데 꼭 걸려. 한 줌이 절로 나. 5만. 아시아 뛰어넘고 바로 갑니다, 중동. 이 많은 직항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한. 엄청 좋아하네.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직항 있는 나라 하고 싶다잖아. 오, 닥터. 스타트를 중동으로. 삼아. 저는 사우디나 티르키에 무인도. 이거 셋 중에 하나. 아, 그럼 무인도 가자. 무인도 가보자. 5만을 갈라, 진짜. 진짜 긴장된다, 근데. 아, 씨. 4, 5, 4. 야, 시작이 갔다. 시작이 갔다. 오, 또 신났어. 나 진짜 중동 먹은 거야. 진짜 싫었거든. 자, 사우디 갑시다. 어떻게 됐어, 어떻게 됐어, 어떻게 됐어. 오? 인도네시아. 뭐야? 인도네시아. 인도네시아. 오. 아, 다행이다. 진짜 할 거 많아, 인도네시아. 야, 재밌겠다. 잠깐만, 아니 이게. 와!가 나오는 게 아니고. 와, 이게. 이게 뭔가 저번이랑 비슷한데, 이게 딱 싱가포르 걸릴 그림이죠. 어떻게 다 이렇게 한 칸 차이로 세 명이서 나란히. 이게 딱 싱가포르 걸릴 그림이죠. 저번에도 딱 이 정도 갔었잖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때 여기가 방글라데시였고. 맞아, 맞아. 여기가 나오었죠. 아니야, 아니야. 그렇게 재밌게 안 될 거야. 0 있는 거에 나중에 던지자, 재밌게. 자, 우리 칼을 간 빠니보틀. 하나씩 던져줄래, 그러면? 어? 우리가 던져도 됩니까? 진짜로. 원만 안 할게, 원만 안 할게. 진짜? 또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. 예. 운명을 맡기시더라고. 제발. 높게 던져야 돼, 높게 던져야 돼. 오케이. 자, 제가 싱가포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야, 화이팅! 괜히 후회하는 거 같은데? 자. 와, 나 이거 몰입도 쪄는데, 진짜? 너무 재밌어. 던질 때가 제일 재밌어. 스리랑카네. 와, 싱가포르 패스했어. 아, 진짜. 지구가븐에 싱가포르는 없어요, 이제 더 이상. 네, 없어요. 갑니다. 가로 갈게요. 뭐 나올까? 그러니까. 무인도 가는 거 아니야? 뭐? 뭐 나올까? 어? 유? 스리랑카? 오? 유? 스리랑카?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근데 0천 나온 거 같아, 지금까지. 와, 내가 제일 높은 수, 제일 낮은 수. 싱가포르만 안 나오면 뭐. 아, 진짜 아쉽다. 싱가포르를 내 때문에 망했다. 어떻게 딱 붙어가지고 나오냐? 어떻게 딱 또 작년하고 약간 평양이론처럼. 다 세 나라가 다 다르게 나왔고 연달아 나왔네요. 인도네시아, 스리랑카, 오만. 너무 좋았죠? ENA 오리지널